우리 교육의 잃어버린 차원들 학지사에서 편했습니다. 올바른 교육을 통해 각자의 잠재능력을 최적으로 실현하는 교육적 해안을 담아냈습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최근 10년 동안 발표한 15편의 논문과 강연을 모아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본질적 논의를 합니다. 책은 제1부 교육이 바로서야 국가가 잘된다. 제2부 기독교 교육에서 배운다. 제3부 지속가능하고 홀리스틱한 교육 철학을 지향하자로 구성됐습니다. 현 교육체제의 문제점에서 시작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체제 혁신의 방법들과 기독교 교육을 통한 근본적인 교육 재설계를 위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책입니다. 제3부 지속가능하고 홀리스틱한 교육을 위한 방안들을 위해 기독교 교육을 지향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